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부라 금융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응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제작진의 협조가 없어서 전현이 형으로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 물러준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오늘 또 출연하게 됐어요 바쁜 시간에 쪼개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최고위원 선거 하시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은 청문회나 이런 게 많이 열리지 않으니까 법사위 과방이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이도 하겠다고 하던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지금 뭐 선거에 다른 분들은 선거운동에도 그 시간 청문회 가야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불리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떠세요? 네 일단 그래도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법사위가 굉장히 자주 열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역에 가서 지지자나 당원분들 만나는 이런 시간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좀 불리하죠 근데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면서 만나시던데 만날 때마다 우리 의원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원분들이 주로? 제가 이제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TV나 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데 쎄 보이는데 직접 이렇게 보면 좀 순둥순둥하다 그래서 투사 아닌 것 같다 직접 보니까 인상이 좋다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정말 나쁜 짓 하거나 제대로 일 안 하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투사해요 그 사람한테 정말 무섭고 매서운 근데 일반 서민들이나 당원들 이런 분 만나면 너무 부드러운 그냥 옆집 아줌마 같은 그런 분위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로 헷갈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분들한테는 맞아요 네 한없이 부드럽고 그러니까요 그냥 착한 이웃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쁜 놈들한테는 가만두지 않죠 눈빛부터 바뀝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센 강한 투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센 언니 투사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 거의 중반 넘어서 종반으로 가고 있고 서울 경기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현 의원님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가 심해요 뭐 전 이해를 잘 못하겠던데 저도 이제 들어있는 이렇게 단체 방에 가보면 누군지 딱 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누구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너무 심하게 막 하더라고요 사실도 아닌 본인이 또 해명 자료과에 대해서 그것도 올라왔던데 좀 이게 당내 선거잖아요 당에서 같이 활동하고 본인 잘하는 거 얘기하면 되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를 홍보하면 되지 왜 이렇게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권익위에서 있었던 일 국힘이 저한테 씌우던 그런 프레임 저를 모함했던 그런 프레임을 우리 같은 당 또 통지들한테 그런 식으로 허위 사실로 마타도우를 당하는 게 크게 더 좀 뼈아프고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긴 했는데 강력하게 이제 허위 사실 네거티브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의연실 차원에서 공지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어요? 네 아무래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랬더니 좀 이제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익위 위원장 하실 때 문제도 뭐 이런 걸 문제를 삼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막 퍼뜨리고 이런 행동은 해당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전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 전체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멈춰져야 된다 아니 잔치가 돼야 되잖아요 최고의 선거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흑색 선전이나 네거티브로 물들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법사위 하시면서 지난번에 대통령실 가서 전달하려다가 부상당하시고 법사위 정청 내 위원장 보호하려다가 부상당하시고 근데 괜찮으신 거예요 진짜로 아니 치료받을 시간도 없이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때 얼굴에 이제 상처인 건거는 지금 거의 다 나왔고요 허리나 이런 부분도 허리를 그때 많이 삐었는데 허리는 아직 좀 아픕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타박상 입은 거는 이제는 좀 거의 나왔고요 근데 영광의 상처라고 봐야죠 그래도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제가 사실 원래 이제 투사라고 하지만 머리와 입을 이용해서 싸웠던 그런 투사였다면 이번에 몸을 이용해서 진짜 이런 싸움을 했는데 사실 뭐 그 과정에서 오는 영광의 상처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근데 저는 현장에 가서 이 장면인데 엄중하게 저 모습이에요 저 때가 정말 투사의 모습이거든요 엄중하게 항의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저 모습이고 저 때도 부상을 당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현장에 가서 뵈면 계단을 이렇게 강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 말로는 강대상인데 강단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뒤에 허리를 잡으시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셔가지고 계단 올라갈 때 힘드시잖아요 근데도 우연하게 끝까지 이렇게 전혀 그런 내생 안 하고 또 연설하실 때는 아니면 지지자들 만날 때 하는 모습 보면 정말 강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으로 걱정은 되지만 사실은 사실 몸이 아픈 거는 참을 수 있는 거고 가장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가 이러다 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절규에 가까운 그런 외침을 들을 때 그런데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그게 정말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그래도 그나마 국회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들에게 그런 걸 이제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제가 몸이 다치고 있다고 제가 그냥 힘들고 약한 모습 보였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고 또 민주당 지도부 자기 지도부에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기대를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강인하고 용감한 그런 후보다 그리고 앞으로 좀 마음 놓고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아프지 않은 척 그냥 씩씩하게 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기 민주당 지도부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장님이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비 맞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현장에 보셨게요 네 그때 잠깐 봤습니다 인사 나왔죠 근데 그때는 우산도 안 쓰고 그냥 손허기가 엄청나게 심하고 지금 저 장면이에요 비에 다 젖었어요 지금 다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문제 삼고 검찰 독재에 한 거 하고 이게 이제 전현희의 모습이잖아요 윤석열 정권 출범하자마자부터 핍박을 당해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 독재 물러가라고 하고 검찰 독재를 바로잡겠다고 외치는 사람한테 네거티브를 그걸 반대로 하고 있으니 말이 되냐고요 아니 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렇게 현장에서 다치고 온 몸으로 비를 맞고 그래도 한 거 하고 경찰들한테 그때도 항의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을 맞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김건희 여사 출생하라고 요구하러 갔더니 길 맞고 막 터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했던 분한테 검찰 독재를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니까 제가 화가 납니다 저는 화를 내고 싶은데 제가 참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왜 그럴까 진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제 소신이 항상 우리 민주당은 야당이니까 저희들이 집권을 하려면 그나마 집권 여당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나 예산이나 인력풀이나 정책이나 아주 센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 권력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야당이 집권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싸우려면 우리 같은 야당은 뭉쳐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똘똘 뭉치고 단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부 총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비록 내부 총질에 의해서 많이 당하기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네거티브를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서로 단합하면서 축제의 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미 당원들은 아실 거예요 전현 의원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줬던 한결같은 마음 정말 검찰 독재 한 거에서 끝까지 싸우면서 정의롭게 행동했던 모습 그리고 법사위에 와서도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했던 행동들 이걸 다 눈으로 봤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부인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안 하면서도 말만 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래서 너무 그런 모습이 화가 나고 이건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 생각까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야단의 메뉴 Point 화이트